자 오늘 수업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레 시리즈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내가 좀 수식이 좀 디테일하지 않았더니 질문이 좀 많이 나와서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증명만 따로 뽑아서 정리를 한 거고요. 아마도 여기에는 오타나 그런 게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혹시라도 오타가 있으면 좀 알려줘요. 자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그 E클래스 게시판에다가 업데이트 된 거를 하나 올려놨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간략하게 복습하는 의미로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다시 짚어보면 지금 선형성과 관련해서는 XT를 우리가 프레 트랜스폰을 했을 때 프레 시리즈의 코입션트가 프레 시리즈의 코입션트가 AK 그 다음에 YT일 때 BK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때의 GT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프레 시리즈 코입션트를 구해보자 라는 게 이제 목적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증명하는 것 외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얘네들이 서로 주기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얘가 만약에 주기 T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얘도 주기가 T여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GT도 주기 T인 신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뭐 선형성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LTI 시스템을 다루고 지금 여기서는 사실 LTI 시스템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뒤에서 다루는 것들이 다 LTI 시스템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형성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기가 일치해야 합하고자 하는 두 개의 신호의 주기가 일치해야 되고 그랬을 때 결과로 나오는 이 GT라고 하는 것도 같은 주기를 갖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써있는 이거는 결론이에요. 뭐 A XT 더하기 B YT라는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 시리즈 변환을 하게 되면 자 뭐 그 XT에 해당하는 프레 시리즈 코리피션트 그 다음에 YT에 해당하는 프레 시리즈 코리피션트에 각각의 웨이팅 팩터를 곱한 후에 더해주면 된다. 자 증명은 뭐 이와 같아요. 지금 프레 시리즈에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A X 플러스 B Y를 프레 시리즈로 전개하게 되면 자 여기 원래 이제 XT라고 하는 신호가 있는 위치에 대신에 이거를 넣어주면 되죠. 넣어주고 뭐 한 주기 동안의 적분에 이제 T 분의 1을 해주고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K 오메가 제로 T를 계산을 해주면 자 지금 우리가 적분 자체도 이제 그 선형성을 갖기 때문에 나눠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적분과 지금 이 더셈에 대한 개념인데 적분과 더셈이 서로 이제 순서를 바꿔서 계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지금 XT에 대한 프레 시리즈 코리피션트를 계산하는 공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YT에 대한 프레 시리즈 코리피션트를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서 이 두 개를 계산하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이 맞는 식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자 타임 쉬프팅이에요. 타임 쉬프팅 같은 경우는 사실 비교적 쉽게 증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XT에 대해서 프레 시리즈 코리피션트를 우리가 AK로 봤을 때 이 AK에 대한 식이 이와 같이 정의 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XT 대신에 X의 T 마이너스 T0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X의 T 마이너스 T0라는 신호를 우리가 신호에 대한 프레 시리즈 코리피션트를 BK로 봐요. 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T 마이너스 T0라는 거를 우리가 타우로 봐요. 타우로 치환을 해요. 치환을 하면 X 타우로 바뀌게 되고 지금 뒤에 있는 아 뒤에 여기 위에 있는 T라는 거가 그러니까 T 마이너스 T0가 타우가 되기 때문에 T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T 플러스 T0가 되죠. 자 이와 같이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적분이 이제 타우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타우에 대한 거는 인테그랄 안에 놓고 나머지는 밖으로 다 빼는 거예요. 뺐을 때 이만큼이 지금 적분 상수와 적분 변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빠질 수 있고 자 이게 남는데 이게 결국은 XT에 대한 X 타우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XT에 대한 프레 시리즈의 코리피션트를 입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게 AK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만큼이 더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근데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 그리고 T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정된 숫자예요. 변환 수가 아니라 고정된 변수예요. 아니 상수, 상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이 더 더해졌는데 예전에 얘기했던 거가 여기 있는 요거죠. 자 프레 시리즈의 원래 XT에 대한 프레 시리즈 코에피션트에 이만큼이 더 더해지는 텀이 되는데 이게 매그니트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가 프리컨시만 변화를 시킨다. 아니 프리컨시만, 페이지만 시프트를 시킨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딜레이는 프리컨시 도메인에서의 매그니트 되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프리컨시 도메인에서의 페이지 시프트를 만든다라는 것이었어요. 요거는 요정도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타임 리버설인데 음 지금 여기 보면은 XT에 대한 프레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AK로 봤을 때 지금 X-T에 대한 자 타임 리버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T 대신에 자 마이너스 T를 넣으면 타임 리버설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 반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게 되면 자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프레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A의 마이너스 K와 같더라 라는 거예요. 자 요게 결론이고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제 여기 아래 있는 건데 자 XT에 대한 우리가 프리의 급수 전개를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쓰여질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자 여기에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는 거예요. 여기도 빨간색으로 돼야 되는데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게 되면 자 지금 이 식이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하고 그 안에 있는 이 부분 두 군데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타임 리버설이 된 거예요. 타임 리버설이 됐는데 우리가 프리의 시리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T가 아니라 마이너스 T가 나올 수 있게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K를 마이너스 K로 바꿔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냥 문제 푸는 스킬인데 K를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로 바꿔주면 이게 지금 서메이션 되는 구간이 서로 뒤집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A에 마이너스 K가 나오고 J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T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랑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랑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랑 곱해지게 되면 여기 있던 원래 우리가 지금 없애고자 했던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이거는 왜 다시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바뀌느냐 사실 상관이 없죠. 더해지는 데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더하나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더하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위쪽에는 우리가 원하는 익스퍼넨셜 J K 오메가 제로 T라는 것으로 바뀌었고 대신에 지금 달라진 것이 A에 마이너스 K라고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타임 리버설인 경우에는 자 A에 마이너스 K로 바뀌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타임 스케일링이에요. 타임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자 봅시다. 지금 마찬가지로 XT라는 것에 대한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를 AK로 봤을 때 지금 X 알파 T에 대한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 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결론은 똑같아요. AK로 프레시리즈의 코에피션트 똑같은데 달라지는 거는 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프리퀀시가 알파 곱하기 오메가 제로로 바뀌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바뀌게 된다고 그랬죠. 알파라고 하는 시간대에 붙게 되면 원래 지금 여기서 이 프레시리즈에서 주기가 T였다라고 하면 지금 타임 스케일링이 되게 되면 자 알파 분의 T로 주기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주기가 바뀌니까 프리퀀시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주기랑 주기랑 타임 도메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하고 서로 반대 개념이니까 여기 알파가 분모에 있으면 지금 프리퀀시 입장에서는 분자에 곱해진 형태로 되는 거고 대신에 중요한 건 이거죠. 프레시리즈 코에피션트는 달라지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걸 보면 XT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썼어요. AK 곱하기 익스프렌셜의 JK 오메가 제로 T라고 쓰고 여기다가 타임 스케일링을 한 게 알파만큼 곱해준 거니까 T 대신에 알파 T를 곱했어요. T 대신에 알파 T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X 알파 T 그리고 T자리에 또 있는 게 여기죠. 그래서 여기 익스프렌셜의 JK 오메가 제로 알파 T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익스프렌셜의 JK 오메가 제로 T로 맞춰주면 돼요. 그렇죠? 맞춰주면 되는데 이미 그 형태가 되어 있어요. 단지 다른 거는 여기 알파가 알파만큼 곱해져 있다는 것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펀더멘탈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의 프라임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버리면 같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AK라고 하는 프리퀀시의 컵시션은 동일하게 되고 단지 여기 프리퀀시 부분이 오메가 제로가 아니라 오메가 제로의 프라임 다시 말하면 알파 오메가 제로로 바뀌는 형태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인데 여기 봅시다. 자, Xt에 대한 프리퀀시의 컵시션트 AK YT에 대한 거를 BK로 봤어요. 그리고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이에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을 보게 되면 Xt, YT라고 하는 곱에 대한 프리퀀시의 컵시션트를 계산하면 그게 이제 HK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가정을 했는데 그 HK라고 하는 것이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지난 시간에 풀 때 좀 그 변수를 좀 왔다 갔다 풀어갖고 좀 틀렸었는데 자, 지금 이거 결론은 뭐 같아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은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컨벌루션으로 풀 수 있고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벌루션은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곱으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에 트랜스폰이나 작년에 배웠던 라플러스 트랜스폰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우리가 라플러스 트랜스폰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프리, 그러니까 저기 뭐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곱으로서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벌루션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곱으로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죠. 자, 그래서 보면 정의에서 시작해요. 지금 프리에 시리즈의 컵시션트를 구하는 자, X 곱하기 Y에 대한 것을 프리에 시리즈의 컵시션트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계산을 하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가운데는 이 신호만 바뀌면 되죠. 나머지는 다 동일하죠. 익스폰니셜의 마이너스 JK 오메가0T, DT 라는 것까지 동일하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Xt와 Yt가 있는데 Xt랑 Yt, 뭐 사실 어떤 걸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Yt를 넣어서 정리를 했는데 Xt 대신에 Yt는 우리가 지금 BK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거를 이용해서 프리에 시리즈로 변환을 해보는 거예요. 자, Xt, 그러니까 이게 지금 Yt에 대한 신호인데 Yt에 대한 신호를 자, L 이퀄 마이너스 무한테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우리가 물론 이제 앞에서 BK, AK 그렇게 썼는데 변수를 바꿨어요. L로 자, L부터, 그러니까 B, L인데 익스폰니셜의 J, L, 오메가0, T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게 프리에 시리즈의 공식이니까, 정이니까 이거를 Yt, 이게 Yt와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식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지금 이 부분만 지금 차이가 나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여기 안쪽에 있는 익스폰니셜 J, L, 오메가0, T와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익스폰니셜의 마이너스 J, K, 오메가0, T를 합할 수 있죠. 곱이니까 지수의 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깥쪽에 있던 익스폰니셜의 마이너스 J, K, 오메가0, T를 안쪽으로 시그마의 안쪽으로 넣어줘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K 마이너스 L로 바뀐 것만 달라요. 자, 여기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합했을 때 K 마이너스 L로 되는 거고 자, 거기에 대한 DT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 시그마와 지금 인테그랄의 위치를 바꿨어요. 몇 번 나왔었지만 시그마와 인테그랄의 서로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금 시그마가 밖으로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인테그랄 같은 경우는 여기 T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T에 대한 함수가 되어 있는 것을 안쪽에 넣고 지금 여기 L에 대한 변수로 되어 있는 것을 밖으로 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안쪽에 있는 이 신호를 보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예요. 알파,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였던 게 오메가 제로였던 게 알파 오메가 제로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지금 오메가 제로였던 게 K 오메가 제로였던 게 K 마이너스 L의 오메가 제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지 참. 오메가 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붙어있는 이 저기 뭐지? 하모닉스의 그 넘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K 마이너스 L로 지금 바뀌었어요. K 마이너스 L이라고 바뀌었으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이것에 해당되는 게 원래는 AK였잖아요. 우리가 AK로 가정하고 들어갔었어요. 이제 BT라고 하는 것이 AK라고 가정하고 들어갔었는데 AK 대신에 A의 K 마이너스 L로 바뀌는 거죠. 아니, 아니, 그렇죠. A의 K 마이너스 L.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그마의 메리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BL 곱하기 A의 K 마이너스 L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컨볼루션 썸 같은 경우 컨볼루션 인테그랄도 마찬가지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BL 곱하기 AK 마이너스 L도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AL 곱하기 B의 K 마이너스 L도 돼요.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좀 실수했던 부분들이 몇 분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은 실수 없이 정리한 것 같아요. 내 나름으로는 몇 번을 봤는데 그래도 혹시나 오타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컨주게이 시메트릭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 보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XT에 대한 프레시리즈의 컵피션트를 AK라고 봤을 때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프레시리즈의 컵피션트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컨주게이트 시메트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프레시리즈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JK 오메가 0t, dt로 쓸 수 있죠. 그렇죠? 이거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전체에 대한 컨볼루션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J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J가 들어가는 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였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의 공액 복소수를 만들 때 J가 있는 자리에 마이너스 J를 넣어주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어떤 것의 전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J가 있는 자리에 거기다가 마이너스 J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J가 있던 자리에 마이너스 J가 있던 자리에 마이너스 J가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J가 된 거고 그리고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대신에 XT를 넣어주게 되면 될 거예요. 이 관계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자, 지금 보면은 이거는 플러스 J의 컴플렉스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J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J를 빼기 위해서는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것이 결국은 A 아니지. 이게 아니고 얘, 얘, 얘지. 이것이 지금 A의 마이너스 K 이 안에 있는 요거가 A의 마이너스 K에 대한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이것이 더 붙게 되면 전체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증명이라는 거는 그냥 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고 중요한 거는 결론. 증명 못 외워도 되고 못 풀어도 되니까 결론은 다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풀 때 유용하게 쓸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음, 파스 파일 정리는 이거는 뭐 달리 증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식만 한번 다시 갖고 왔어요. 지금 보면은 한 주기 동안에 평균 전력이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Xt에 대한 제곱이 결국 에너지가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한 주기 동안에 계산하고 그리고 4MT에 대해서 나눠주면 이게 평균 전력이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에너지의 합과 같더라. 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자, periodic 컨볼루션인데 아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은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뭐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으로 계산할 수 있었고 여긴 반대 경우죠. 타임 도메인에서의 자, 한 주기 동안의 컨볼루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곱인데 그냥 곱이 아니라 그 앞에 주기가 곱해진다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냥 곱을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앞에 주기를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조금 사실 복잡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정의에 의해서 Xt와 Yt에 대한 컨볼루션의 프리퀀시리즈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프리퀀시리즈의 그러니까 코오피션트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의에 의해서 자, T분의 1이 나오고 한 주기 동안의 적분이고 자, 지금 원래 신호가 있는 자리에 이 Xt, 컨볼루션, Yt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익스퍼네셜의 마이너스 Jk, 오메가 0t 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를 대신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여기 한 번 더 나왔어요. 자, 컨볼루션에 대한 지금 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Xtau 그리고 Y에 T-tau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T-tau를 우리가 T'으로 치환을 해요. T-tau를 T'으로 치환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는 원래 식에 있었던 거니까 나오면 되고 그러면 아직 치환이 진행되진 않았고 이제 나눠요. 지금 T-tau에 대한 것이 있는데 자, 지금 접근을 T-tau에 대한 접근과 지금 T에 대한 접근인데 이걸 두 개를 바꿔요. 순서를 접근 순서를 바꿔요. 그래서 지금 보면 T에 대한 접근이 먼저 되고 T-tau에 대한 접근이 나중에 될 수 있도록 바꿔주면 지금 Xtau는 지금 타임 T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꿔를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T분의 1에 인테그랄 T에 Xtau 나오고 그리고 타임 T에 대한 접근이 안쪽에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T-tau를 T'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T'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쪽에 바뀐 걸 보면 Yt'에 대한 식이 있고 그리고 여기 T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T' 더하기 타우가 되는 거니까 T' 더하기 타우가 나오고 DT의 프라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D타우에 대한 접근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보면 T가 하나 더 나온 거는 우리가 지금 플래시 1의 코에피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T분의 1이 항상 앞에 곱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T분의 1이 앞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플래시 1의 코에피션을 만드는 게 두 개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를 하나 앞에 곱해주고 이거는 원래 있던 거라고 치면 여기 T분의 1을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인테그랄로 묶었을 때 타우에 대한 여기 식이 하나 정리가 되고 T'에 대한 식이 하나 정리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X타우에 대해서 정리된 이거에 대한 프래시 코에피션 2는 AK일 거고 지금 YT'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이것이 결국은 BK가 되겠죠. 그래서 AK 곱하기 BK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앞에 T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T 곱하기 AK 곱하기 BK가 되더라. 이거는 특별히 좀 조심합시다. 앞에 T가 하나 더 붙는다는 게 조금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T가 붙는다는 거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풀 때 T랑 타올로그 풀었었는데 그 접근 변수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고쳐서 이걸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쉽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오늘 예제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풀었던 예제도 이거에 대한 예제였죠. 그러면 지금 어떤 Xt에 대한 풀 X-12 코에피션트를 AK로 봤을 때 그것을 Xt라는 신호를 한 번 미분했을 때 그 미분된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된 것에 풀 X-12 코에피션트는 JK 오메가0 곱하기 AK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곱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Xt를 우리가 이렇게 풀의 급수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Dt분의 dxt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가 한 번 미분되면 지금 얘가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얘가 한 번 앞으로 나오면서 미분되는 게 되죠. 그래서 AK 곱하기 JK 오메가0 곱하기 엑스퍼네셜의 JK 오메가0 T가 되더라. 그래서 이만큼이 곱해진 형태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지난 시간에도 한 번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K값이 증가하면 결국은 지금 AK라고 하는 프레시리 코에피션트가 K번째 하모닉에 해당하는 그 성분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냐는 거잖아요. K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타임 도메인을 프리퀄시 도메인을 바꿀 때 T라고 하는 타임 도메인의 것이 K라고 하는 프리퀄시 도메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K의 값이 얼마만큼 있냐라고 표시된 것이 표시된 것들이 우리가 프리퀄시 도메인으로 표현하는 거고 여기 AK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여기가 A0 A1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스케일링 팩터 혹은 웨이팅 팩터로 나타나지는 거죠. 근데 자 봅시다. 지금 이게 하모닉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이게 새로운 프리퀄시 의 코에피션트 BK가 되는 거예요. BK라고 하는 값이 지금 이거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결국은 K라고 하는 것이 새로 곱해지는 거가 될 거고 그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가지고 있던 AK값에 큰 값이 곱해지게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K값이 크면 클수록 더 강조된다는 거예요. K값이 크다는 얘기는 프리퀀시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높은 프리퀀시 성분이 더 강조되는 그런 신호를 만들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높은 프리퀀시 성분은 언제 존재하냐 라고 했냐면 주로 노이즈가 높은 프리퀀시 성분을 가져요. 진짜 말 그대로 랜덤 노이즈 인 경우에 이것이 노이즈에 여러가지 노이즈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노이즈는 대부분 써머 노이즈를 얘기를 해요. 전자 장비 안에 전자 장비 이기 때문에 그 전자 장비들은 전자가 안에 있겠죠. 전류를 흘릴 테니까 그런데 전자 장비들의 안에 있는 올라가면 활동성이 높아져요. 높아지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랜덤한 서멀 노이즈 혹은 랜덤 노이즈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노이즈는 진짜 말 그대로 스케일링 값이나 진폭이나 프리퀀시 값이 랜덤하게 띄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리퀀시 값을 가져요. 그것 말고 영상을 예로 들어서 보면 주로 어떤 이미지의 엣지 부분에서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0이었던 값이 흑백 흑백이라고 했을 때 255의 값을 갖는 신색으로 바뀐 백그라운드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 0과 1의 흑백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필터로서 정의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엣지 혹은 보더라인에서 굉장히 큰 값을 갖는 엣지 디텍션 오늘 아마 빠르게 수업이 나가면 뒤에 나올 텐데 엣지 디텍션 혹은 보더라인 디텍션을 할 수 있는 필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연속시간이기 때문에 미분으로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지금 이산시간에서는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뒤에서 할 텐데 연속시간과 이산시간에 변화가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프로펄티가 대부분 다 같아요. 대부분 다 같은데 몇 개만 달라요. 몇 개만 다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미분에 대한 거예요. 이산시간에서 우리가 미분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산시간에서는 X N 마이너스 X의 N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해서 우리가 미분을 정의해요. 미분 대신에 차분 그러니까 디퍼런스를 정의를 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마찬가지로 하이프리콘시 텀을 강조하는 하이패스 필터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필터라는 걸 얘기할 때 로페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라는 걸 얘기할 텐데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는 하이패스 필터예요. 줄여서 HPF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하이패스 필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필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 원하는 부분이 하이프리콘시 성분인 거예요. 그러면 강조라고 하는 게 더 키워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K값에 따라서 높은 주파수 성분이 더 강조되는 거였잖아요. 그게 결국은 하이패스 필터가 되는 거예요. 하이패스 필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높은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켜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높은 주파수 성분을 더 강조해주는 것도 하이패스 필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낮은 주파수 성분은 없애버리고 높은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켜주는 게 하이패스 하이패스 필터라고 할 수 있어요. 높은 필터라고 하는 건 반대 개념이겠죠. 낮은 주파수 성분을 더 강조해주는 건데 이 뒤에 나오는 적분에 대한 플래시 코에피션을 계산하게 되면 방금 전금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되면 JK 오메가 제로가 분모에 쓰여져 있어요. 여기는 K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BK라고 정리를 했을 때 K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값이 작아지겠죠. 원래 있던 AK값에 지금 만약에 여기를 100이라고 잡읍시다. 100분의 1 곱해지게 되면 원래 AK값보다 100분의 1로 떨어지는 값이 BK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이프리퀸시 성분은 감소이 되는 거고 로프리퀸시 성분은 그대로 있거나 증가할 수 있죠. 이게 값이 커질 수 있잖아. K 대신에 0.1을 넣는다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증명은 이래요. 진짜 말 그대로 이거를 한번 접근하는 거예요. Xt에 대한 거를 X타우로 넣고 접근을 하게 되면 접근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접근이 되게 되면 낮은 주파수 성분이 강조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접근의 개념을 우리가 이산시간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인테그랄 대신에 썸을 쓰면 되겠죠. 시그마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산 우리가 결국 다루게 될 거는 연속 시간도 있겠지만 결국은 디지털 신호를 다룰 거기 때문에 이산시간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산시간에서 만약에 이게 합해졌거나 아니면 평균을 취했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는 로우 패스 필터가 돼요. 그리고 뺄셈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하이 패스 필터의 성분이 돼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우리가 노이즈가 많이 있는 영상의 경우에 그때 노이즈를 없애주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미디안 필터나 평균 값을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랜덤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노이즈는 진짜 가오시안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딱 여기가 0의 값을 갖고 지금 여기 절반 여기 0.5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노이즈는 어떤 값의 평균을 내면 0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미디안 필터나 가오시안 필터 같은 것을 씌우게 되면 노이즈는 없어져요. 노이즈는 없어지는데 그 주변 값들의 평균을 취해주기 때문에 영상이 약간 블러한 그런 영상이 나와요. 대신에 노이즈는 없어지는 이거 영상 처리와 관련된 것은 내년 다음 학기에 아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부족하게 했었던 증명 프로퍼티에 대한 증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 다시 얘기하지만 증명 과정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결과는 좀 잘 알고 있읍시다.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이걸 그때그때 증명하기 어려워서 결과는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지난 시간에 3.6까지는 풀었어요. 3.6까지 풀었었고 이거 3.6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3.5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푼다고 했었고 그것을 풀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구형파에 대한 플레실리지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것이 앞에 예제 3.5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꼭 외우고 있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자 K파이에 대한 사인 K 오메가 제로 T1 을 계산하게 되면 그게 구형파라고 할 수 있는 구형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이너스 T1부터 T1까지 존재하는 이와 같은 스퀘어 웨이브 혹은 구형파에 대한 플레실리지의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외웁시다. 알겠죠? 외워야 될 게 좀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이거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예제를 봐도 꽤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 형태이고 이것에 대한 플레실리지를 계산하게 되면 싱크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또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지금 뒤에서 우리가 다룰 플레트 트랜스포메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가급적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3.7로 넘어가면서 이번 시간에 할 걸 생각해 봅시다. 자 방금 3.6에서 우리가 봤던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플레스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구했어요. 자 그리고 이것과 연관지어서 지금 3.7을 풀어봅시다.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여기에 뭐 지금 딱 좀 더 이렇게 넓게 그려놓으면 좋겠는데 일단 얘가 주기 4를 갖는 신호예요. 우리가 지금 주기 신호를 가리고 있죠. 주기 4를 갖는 신호인데 지금 약간 좀 애매하지 이게 더 연결되는지 어떻게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기 4를 갖는 요만큼이 지금 반복되는 신호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에 대한 구간의 구간을 우리가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 직선이 마이너스 2분의 t 그쵸? 그리고 0부터 2까지에 대한 구간을 우리가 직선을 표현하게 되면 2분의 t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x 뭐 이것을 또 x1 이것을 x2라고 했을 때 자 x1과 x2에 대한 프리에 시리즈의 코어씨션트를 계산하는 것인데 여기 왜 또 자꾸 t분의 1이 빠져있네 자 t분의 1을 지금 빼먹었는데 자 t분의 1이 또 빠져있었는데 자 어쨌든 계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이거 말고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앞에 썼었던 거를 구했던 거를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가 결국은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이 나올 거고 이거 미분하면 2분의 1의 값이 나오겠죠. 자 그 형태가 자 그 형태가 여기 있는 이거랑 같은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이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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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풀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3.6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JK 오메가 제로가 곱해지게 되죠. 지금 여기서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이 자 T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거고 T가 4니까 2분의 파이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지금 JK 오메가 제로가 곱해진 거기에 지금 2K가 되는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2K라고 하는 것은 자 DK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구해야 되는 것은 2K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의 K를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K가 0일 때는 또 계산을 달리 해줘야 되죠. K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K가 0이 들어가면 이 분모가 지금 0이 되어버리니까 안 되고 그래서 K가 0일 때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K가 0일 때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었죠. 어떻게? 이 구간에 대해서 넓이 구하고 주기로 나눠주면 되죠. 넓이 구하면 지금 밑변이 2고 높이가 1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넓이 1 그렇죠? 얘에 대한 넓이 1일 거고 그러면 지금 2의 0 값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평균 넓이가 돼요. 그 한 주기 동안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프로펄티를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목적인데 프로펄티가 생각이 안 나고 이건 어디까지나 앞에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가정화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풀 때는 이와 같은 계산을 해주면 돼요. 다음은 이제 3.8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 거랑은 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이용한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0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T에서 T에서 이렇게 임펄스가 나오는 주기 T인 신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XT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QT라고 하는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G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예제 3.5에서 다루었었던 스퀘어 웨이브 형태예요. 마이너스 T1부터 T1까지 1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스퀘어 웨이브가 주기 T로서 반복된 형태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GT에 대한 것은 우리가 3.5에서 배웠던 AK에 대한 아까 싱크파형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봅시다. 자 XT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 T 그리고 2T 3T 이와 같이 주기 T의 정수배가 되는 점에서 임펄스가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쓰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시그마로 써주면 여기 XT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AK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AK로 구하는 거는 우리가 XT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델타 T만 나오는 이유는 여기 지금 한 주기 동안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아니 여기 아니지. 여기지. 한 주기 동안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가 편하게 놀 수 있는 쪽으로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만 잘라서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임펄스 딱 하나 있어요. T이콜 0에서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굳이 어렵게 뭐 이렇게 잡거나 뭐 이렇게 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딱 하나만 나오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자 뭐 이 값이 T이콜 0에서만 값을 갖기 때문에 T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K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X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AK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원래는 AK 곱하기 Expansial Jk 오메가 0을 T지 근데 AK값을 우리가 T분의 1으로 구했으니까 그거를 여기 대입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리의 급수로 표현한 것이 이와 같이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이것 좀 지우고 위에 있는 이 XT를 이용해서 지금 QT를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얘를 일단 여기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T1의 위치로 Shift 시키면 일단 여기 위쪽으로 표현되어 있는 얘네들이 표현될 수 있겠죠. 그렇죠? Time Shift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 얘를 지금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네거티브 폴라이티를 가질 수 있도록 뒤집어줘요. 뒤집어준 다음에 지금 오른쪽으로 T1만큼 Shift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한 여기 이 값이 있고 지금 XT에 대한 게 그러니까 지금 아니구나 지금 AK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죠. AK가 지금 T1인데 지금 AK로 표현됐어요. AK에 대한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T1만큼 왼쪽으로 Shift를 시키게 되면 그때 Exponential의 JK 오메가 제로 T1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지금 여기 폴라이티를 뒤집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1만큼을 페이지 Shift를 해주게 되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 두 개에 대한 합으로써 그리고 AK는 넣어줘야 되는데 AK는 따로 안 넣어줬고 그냥 AK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푸시는 게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GT에 대한 거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GT에 대한 거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지는 않을 건데 방금 전에 했었던 것처럼 지금 지금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왼쪽 끝에서 이와 같은 임펄스가 나오고 오른쪽 끝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에 임펄스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여기 있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얘에 대한 프레셀즈 컵션터를 CK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JK 오메가 제로가 곱해진 CK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T에 대한 프레셀즈 컵션터를 BK로 봤을 때 BK값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자 여기까지 질문해 볼까요? 지금 연속 시간에서의 프레셀즈는 이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산 시간으로 넘어갈 거라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넘어갑시다. 이산 시간은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질들이 연속 시간과 동일해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제 격분 구간 혹은 서메이션에 대한 구간이 연속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프레셀 무한대까지인데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산 시간에서는 총 N개 그러니까 총 N개의 값만 의미가 있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N개의 값만 신경성 된다. 이것만 차이가 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의 프레셀 시리즈는 다 배운 거고 이제 이산 시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디스크타임에서의 프레셀 시리즈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주기 신호에서 다루고 있죠. 이산 시간에서도 역시나 주기 신호이고 모든 게 다 동일해요. 단지 차이가 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잘 알면 될 것 같아요. 디스크타임에서의 주기 신호를 우리가 주기 N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계속했던 얘기라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컨티너스 타임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주기 신호가 있을 때 그 주기 신호를 프리의 급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관심 있는 것은 디스크타임이에요. 디스크타임에서의 우리가 프리의 급수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부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사한 시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과연 뭐가 차이가 있냐 라는 건데 자 봅시다.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보면 지금 이거 오메가 제로 되시는 이게 오메가 제로에 해당되는 거겠죠. N분의 2파이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를 안 하고 넘어왔는데 이사한 시간에서는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정수여야 되죠.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차이였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다가갔을 때 이사한 시간과 연속 시간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이 정수만 가능했던 것이 좀 차이가 났었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하모니카 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시그널을 디스크립타임에서 봤을 때 파이 K N이라고 하는 것을 익스포로뎀셜을 J K 오메가 제로 N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N분의 2파이로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냥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자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어요. 서로 다른 N개의 신호가 존재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반복된 형태로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하모닉스 하모닉스도 N을 기준으로 서로 주기를 띄게 돼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앞에서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 스퀘어 웨이브가 존재하는 예제가 예제 3.5였죠. 그 예제를 우리가 프리에 시리즈로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했었어요. 자 같은 건데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N1부터 플러스 N1까지에 대한 이산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스퀘어 웨이브 형태인데 이산시간 신호를 우리가 프리에 시리즈로 표현하게 되면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이것이 이산시간에서의 프리에 시리즈 그리고 이것이 연속시간에서의 프리에 시리즈를 표현한 거예요. 자 뭐가 다르냐면 K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 똑같은데 자 얘는 K도메인으로 옮겼을 때 풀컷시 도메인으로 옮겼을 때 주기함수의 형태를 띄게 되죠. 얘는 주기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프리에 시리즈를 프리에 변환을 한 경우에 자 이와 같이 주기함수가 아닌 경우는 연속시간 신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연속시간 신호에 대한 변환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자 이와 같이 주기성을 띄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아 이거는 우리가 이산시간을 변형한 거구나 프리에 시리즈 변환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의미하는 게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거예요. 하모닉스가 N을 주기로 반복된다.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패턴이 N개만큼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일단 큰 차이예요. 그러면 파이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과 파이 1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봐야 될 필요가 없이 N개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N개도 그냥 우리가 뭐 0부터 N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정말 딱 연속되는 N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X의 N이라는 신호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가 이산시간에서의 프리의 급수 표현이에요. 자 앞에 거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연속시간과 동일한데 이 시그마에 대한 시그마에 대해서 연산되는 구간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봅시다. 지금 X0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이 식에 의하면 X0라고 하는 것을 AK 곱하기 Xperd JK 오메가 0 N인데 K가 0이니까 지금 아니 K가 아니라 N이 0이니까 여기 1이 생략되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X1이라고 하는 거는 N 대신에 1이 들어간 경우에요. N 대신에 1이 들어간 경우에는 2와 같이 쓸 수 있고 그러면 X에 N-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와 같은 형태를 빌렸을 때 지금 XN이라고 하는 것이 K 콜 0부터 N-1까지에 대한 이러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뭘 계산할 거냐면 AK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과정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연속 시간에서 어떤 값을 익스터로 익스터로 값을 곱해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n 대신에 t가 들어가면 동일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연속시간에서의 결과를 그대로 따라온 거기 때문에 앞에 거 참고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되었을 때 xn이라고 하는 것과 ak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외워야 될 거죠. xn이라고 하는 것은 n개만큼에 대한 시그마 계산해야 되는 거고 ak 곱하기 익스퍼네셜의 jk 오메가0n. 지금 이 서메션에 대한 구간만 제외하고는 연속시간과 동일해요. ak에 대한 것도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동일하죠. 그렇죠? xn 곱하기 익스퍼네셜의 마이너스 jk 오메가0n으로 동일하다. 방금 전에 유도했던 것은 앞에 연속시간과 동일한데 그러면 이거를 한번 봅시다. xn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을 따르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을 파이 k라고 봤을 때 지금 a0, 파이제로, 그 다음에 a1, 파이1 이렇게 쓰게 되면 xn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른 n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는 신호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a1부터 시작했을 때 서로 다른 n개까지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a의 n까지 알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랑 얘랑 같고 여기랑 또 여기 어딘가 같을 거고 그리고 얘도 이 앞에 같은 게 있겠지. 그러면 얘랑 얘랑 결국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ak라고 하는 것도 ak 플러스 n과 같더라. 그래서 ak라고 하는 이산시간에서의 프레시시의 코입션트는 이거 역시도 주기 신호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그 저기 구형파를 갖다가 풀이의 급소를 변화했을 때 k도면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이산시간에서는 반복되는 파형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결국은 이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요. 연속시간과 이산시간은 대부분 다 같은데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구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n개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프레시시의 코입션트가 주기성을 띠더라라는 것 이것만 차이가 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신호들이 디지털 신호이고 이와 같은 샘플링된 디지털 신호이고 이산시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성질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편해요. 지금 n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죠. 이 연속시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신호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n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n개의 ak값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xn에 대한 근사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n개라는 숫자로 제한이 되어 있죠. 우리가 연속시간에서 다룰 때는 뭐가 필요했었냐면 프리에가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프리에 제자가 증명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컨버전스 조건. 그러니까 급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죠.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디리클렛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수렴 조건이 있었는데 이산시간에서 수렴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n개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n개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렴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수렴 조건이 필요 없고 대신에 프로펄티 몇 개의 차이가 나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예제 3.12가 나온다고 치고 그다음에 여기 프로펄티가 있잖아요. 프로펄티 중에서도 멀티플리케이션하고 아까 얘기했던 미분 그리고 적분에 대한 것 그리고 파스발 정리 중에 일부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조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수렴 조건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산시간과 연속시간에서는 연속시간에서는 우리가 디리클렛 정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수렴 조건을 따져줘야 되는데 프리에 시리즈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는데 이산시간에서는 서로 다른 n개만 알면 되기 때문에 수렴 조건이 우리가 필요가 없더라. 그러면 예제 3.12를 봅시다. 지금 이와 같은 식의 식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예제 3.5에서 봤던 것의 연속이에요. 예제 3.5는 여기가 마이너스 T1이었고 여기가 플러스 T1이고 연속시간 형태로 나와 있었는데 그게 이산시간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만 빼고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풀고 넘어가면 우리가 앞에서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AK라고 하는 프리에 시리즈 컨디션트를 원래 서로 다른 n개를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의미 있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게 그 n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N1부터 플러스 N1까지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시그마에 대한 구간을 마이너스 N1부터 플러스 N1까지로 바꿨고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어요. 1 곱하기 exponential에 마이너스 JK 그리고 이게 오메가 제로 해당되는 값이고 N으로 표현되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적분 구간, 아니 적분 구간을 써미션에 대한 구간을 바꿔도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N1부터 플러스 N1까지를 봐도 되고 0부터 M으로 바꿨을 때 0부터 2N1까지로 봐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적분, 아니 적분, 써미션에 구간을 바꿔서 보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게 등비급수의 합으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등비급수의 합으로서 계산하게 되면 AK라고 하는 게 지금 이와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한 AK가 0이 아닌 경우에 0이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값을 갖게 되고 AK가 0인 경우에, 0인 경우는 이와 같은 값을 갖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에 대한 중간 식은 여기다 자세히 적어놨고 여기서도 이 식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으니 앞에 거랑 연관 지어서 이거를 잘 외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산 시간인 경우에 스퀘어 웨이브, 그 다음에 연속 시간인 경우에 스퀘어 웨이브에 프레시리즈의 코오피션들을 구하는 거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시험 문제도 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었던 지금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 시그널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 시그널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폭이 줄어들면 이와 같이 프리퀘스 도메인에서는 넓어진다고 했죠? 그 관계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고 자, 이거가 넓어지게 되면 자, 여기 DC텀이 더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긴 하는데 이 폭이 넓어지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DC텀이 더 강조되는 것이 강조되는 신호로 바뀌어요. 근데 차이가 나는 거는 자, 이와 같이 반복되는 파형이 나온다. 그리고 이게 좁아지면 좁아지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온다. 자, 연속시간과 동일한데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 주기성을 띠는 것 이것만 차이가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좀 봅시다. 프로펄티인데 몇 가지가 달라요. 몇 가지가 달라서 보면은 자,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자, 우리가 고부를 했을 때 타임 도메인에서 고부를 했을 때 그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혹은 뭐 프리퀘스 시리즈 코엡션트를 계산했을 때 그것이 컨볼루션으로 계산된다고 했었는데 자, 차이가 나는 거 붉은색으로 표시될 이거예요. 서로 다른 n개의 구간에서의 컨볼루션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 여기 보면은 차이가 나는 게 이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이게 연속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ct에서의 얘기고 이게 디스크타임에서의 얘기예요. 자,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나머지 증명 과정이나 그런 건 다 동일해요. 자, 그리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거 미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미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j, k, 오메가 제로가 자, 앞에 곱해지는 형태로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차이가 나는 거는 미분을 할 수가 없죠. 미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 방정식을 쓰게 돼요. 자, 이산시간에서는 미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xn에서 xn에서 xn-1을 빼주게 되면 그게 연속시간에서의 1차 미분에 해당이 돼요. 그럼 2차 미분은 어떻게 하느냐 n-1 대신에 n-1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2차 미분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고 지금 이제 여기 쓰여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1차 차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n-2가 빠지게 되면 2차 차분 방정식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ak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고 자, bk라고 하는 것을 xn-1에 대한 프레시 1의 코에피션트로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n-1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앞에 이만큼이 곱해진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n-1이 여기 붙어야 되는 거고 여기 붙어야 되는 거고 exponential의 jk, 오메가0, n만큼이 곱해진 형태가 되죠. 그래서 jk, 오메가0, n에 ak가 곱해진 게 bk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선형성을 만족하니까 ak-bk가 새로운 xn-1에 대한 뭐지? 차를 계산하는, ck라는 것에 대한 프레시 컴퓨터를 계산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조금 다르죠. 가게 생겼죠.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잘 봐도요. 자, 1만큼 딜레이 시킨 거죠. 1만큼 딜레이 시켰을 때 jk, 오메가0, jk, 오메가0, n만큼이 앞에 곱해진 형태가 되더라. 자, 파스바일 정리인데 이것도 뭐 내용은 같아요. 연속 시간과 동일한데 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 약간 있는 거가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 차이가 나죠. 자, 연속 시간에서는 여기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이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테그랄이 아니라 시그마가 들어가 있다는 게 차이예요. 알겠죠? 자, 그것만 차이가 나고 뭐 개념은 똑같아요. 이게 뭐 평균 파워에 해당되는 거고 프리퀸시 도면에서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게 서로 같다. 에너지 등가 혹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예제 3.7.4를 같이 봅시다. 3.7.4를 보면은 Xn이라는 신호가 자, 이와 같이 주어져 있어요. 이것에 대한 뭐 프리에 컬션트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 그냥 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으니 이제 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를 지금 이와 같은 DC텀이 있다라고 봐요. 거기에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이와 같은 스퀘어 웨이브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X1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스퀘어 웨이브 아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폭을 갖는 스퀘어 웨이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와 같은 DC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DC텀은 자, A 그러니까 K equal 0일 때만 값을 갖겠죠. 그렇죠? K1, K2에 대한 하모니스는 없고 K equal 0일 때만 값을 갖는 거고 자, 그러면 얘에 대한 건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그 뭐 스퀘어 웨이브 이산시간에서 스퀘어 웨이브에 대한 식이 있었어요. 뭐 그거 이제 외우자고 했었고 그 식에다가 자, N1이 얼마가 되냐면 1이죠.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N1이 1이 되는 거고 자, 주기가 얼마일까?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서로 반복되는 것 같죠. 그러면 주기가 O예요. N equal O를 대입해서 풀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선형 조합으로써 이거를 풀 거예요. 아, 지금 얘가 AK가 되는 거구나. AK를 우리가 B, 얘가 BK라고 보고 얘를 CK라고 보게 되면 자, AK를 BK와 CK 합으로 풀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 얘가 지금 주기가 O잖아요. 지금 이게 AK가 되죠. 아, 헷갈렸어. 다시, 다시, 다시. 자, 이거를 AK로 봤을 때 얘를 BK, 얘를 CK로 보게 되면 자, 얘에 대한 주기가 O죠. 그러면 얘에 대한 주기도 O로 봐야 되고 얘도 주기가 O로 봐야지 우리가 선형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BK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스케어 웹에 대한 걸로 계산을 하고 N1을 1, 그 다음에 주기 N을 5로 놓고 문제를 풀면 자, K가 0이 아닐 때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요. 자, K가 0일 때는 우리가 한 주기 동안의 평균을 보여주면 됐었죠. 자, 지금 1이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5개의 점이 있는데 그중에 1이 3개 있고 그러면 5분의 3이 지금 B0가 되겠죠. 자, 거기에 지금 이 CK 같은 경우는 자, K가 1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는 값이 없어요. 얘는 DC 성분이기 때문에 C0만 있게 되는 거죠. C0값이 얼마? DC 성분이니까 1. 그래서 C0가 1이 된다. 자, 여기에 5라고 쓴 거는 얘도 주기 함수로 보고 주기가 5로 봐서 그래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0인 경우 그러니까 0가 아닌 경우에는 얘를 AK로 놔주면 되는 거고 0인 경우에는 5분의 3 더하기 1을 계산하는 게 A0에 대한 값이 되겠죠. 자, 여기는 약간 퀴즈 같은 거예요. 되게 재밌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자, Xn을 구하라는 거예요. Xn을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뭐냐면 자, 첫 번째 Xn은 주기가 6인 함수예요. 6인 신호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총 6개의 신호만 알고 있으면 0부터 6이면 0부터 6까지에 대한 값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체 신호를 다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6개를 일단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지금 0부터 5까지에 대한 Xn의 합이 2래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에 N선을 곱했고 거기에 Xn을 곱한 게 1이래요. 뭐 일단 넘어가 보고 자, Xn에 대한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자, 미니멈 파워를 갖게 하래요. Per period이니까 한 주기 동안 미니멈 파워 혹은 미니멈 에너지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얘,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보면 자, 0부터 5까지에 대한 시그마예요. 자, 0부터 5까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 한 주기를 뜻해요. 한 주기 동안의 합이 2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주기 동안의 합을 알고 있고 우리가 한 주기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한 주기 얼마? 6.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A0값을 알 수 있어요. 지금 A로 갔지? A0값을 알 수 있어요. 자, A0라고 하는 것이 주기 6이고 한 주기 동안의 합이 2니까 A0는 3분의 1이 돼요. 일단 하나 알았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얘 봅시다. 지금 Xn이 있어요. Xn이 있고 지금 앞에 어떤 게 곱해져 있고 시그마 시그마 N이퀄 2부터 7까지예요. 얘도 한 주기 동안의 어떤 서메이션이죠. 그렇죠? 2부터 7이나 0부터 5나 그 구간만 달라졌다는 거지 한 주기예요. 6개짜리예요. 자, 그럼 보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1에 n승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퍼네셜에 마이너스 j, 파이, n으로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자, 복소평면을 봅시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0으로 보고 여기가 j로 보고 여기가 얼마가 돼요? 지금 180도에 해당하는 거죠. 0도 90도 180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파이가 붙는 거지. 어? 잠깐만 그래서 보면은 자, 익스퍼네셜에 마이너스 j, 파이, n으로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자, n분의 2파이가 오메가 제로에 해당하는 거라서 자, n분의 2파이에 대한 식으로 바꾸게 되니까 여기 3이 나왔어요. 그럼 결국 이 3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k값에 해당되는 거죠. 하모닉스 세 번째 하모닉스에 해당하는 거고 자, a3에 해당하는 값이 그래서 지금 6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일단 두 개는 구했어요. a0랑 a3는 구했는데 나머지 네 개를 더 구해야 되는데 자, 네 개를 더 구해야 되는데 식이 네 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예를 갖고 푸는 거예요. 최소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돼요. 자, 에너지는 신호에 대한 제곱으로 표현돼요. 그러면 자, 최소 에너지를 갖게 하면서 이것을 만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머지 컴포넌트들이 나머지 코에피션트들이 0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야 가장 작은 값을 갖겠지. 뭐 이 ak 값들이 음수를 갖더라도 에너지 입장에서는 제곱에 대한 텀으로 곱해지기 때문에 파스바리 정리에 의해서 제곱에 대한 합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음수가 될 일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작으려면 나머지 a1, a2, a4, a5 가 0이 되도록 만들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게 되고 그래서 xn이라고 하는 신호를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LTI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LTI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htow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혹은 임펄스 응답을 이용해서 우리가 LTI 시스템을 대표할 수 있다 그랬죠. LTI 시스템을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임펄스 응답을 이용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컨볼루션 얘기할 때 많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응답을 알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었다. LTI 시스템의 경우에 왜냐하면 LTI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시불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넣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펄스를 넣어주게 되면 가장 간단한 신호를 넣어줬을 때 응답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응답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그게 시스템을 나타내는 함수더라. 그게 임펄스 응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임펄스 응답이 있고 결국은 얘가 나타내는 게 라플러스 트랜스폰이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것은 얘가 나타내는 게 프리의 트랜스폰이에요. 타임 도메인에서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을 대표하는 혹은 시스템의 성질을 나타내는 함수였어요. 혹은 방정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건 뭐냐면 프리의 도메인 아니, 프리퀀시 도메인이에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는 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자, H0J 오메가 H0S로 보게 되는데 자, 먼저 나온 거는 지금 프리의 트랜스폰 형태를 나왔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주파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회로를 다룰 때는 이 H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파수 응답이었죠. 자, 주파수 응답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타임 도메인에서는 임펄스 응답이 그 LTI 시스템을 LTI 시스템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고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여기 있는 프리퀀시 리스판스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는 게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그 시스템 LTI 시스템을 대표하는 혹은 속성을 나타내는 함수다 혹은 방정식이다 라고 알면 돼요. 알겠죠? 자, 같은 개념인데 하나는 주파수 도메인이고 하나는 타임 도메이에요. 그래서 자, 타임 도메인에 있는 거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풀의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두 개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하나는 타임 도메인 하나는 프리퀀시 도메인 그리고 둘 다 LTI 시스템에서의 시스템 함수를 나타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 연속 시간이죠. 지금 연속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산 시간에서 다뤄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산 시간에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넣어줄 수 있는 입력이 Exponential J 오메가 N 으로 봅시다. 자, 이게 반지름이 1이고 뭐 돌아가는 속도가 오메가인 그런 원상을 도는 가장 간단한 신호가 되겠죠. 자, 이러한 인풋이 있고 자, H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산 시간에서의 임펄스 리스폰스로 봐요. 물론 LTI 시스템인 거고 자, 그러면 자, YN이라고 하는 것이 자, YN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XN과 HN의 컨볼루션으로 나타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보기에는 신호의 합성으로 봐야 되고 그때 컨볼루션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컨볼루션에 대한 식이에요. YN이라고 하는 것이 XN과 HN에 대한 컨볼루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입력 X에 N-K 대신에 우리가 정말 간단한 입력을 대체하는 거예요. XN이 요거를 우리가 XN으로 봤을 때 이거를 대신 넣어주는 거지 넣어주게 되면 자, XN일 때 exponential의 J 오메가 N이니까 X에 N-K가 되면 N 대신에 N-K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J 오메가 N-K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HN에 대한 이 풀이의 시리즈 표현을 exponential의 H 오브 exponential J 오메가로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얘와 지금 얘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 마이너스 이게 N에 해당되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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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끄집어내고 나머지 J 오메가 N만큼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exponential J 오메가 N이 남고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정의한 지금 프리엘 트랜스퍼 혹은 프리엘 변환에 대한 형태가 여기 나와요. 주파수 응답이라고 했죠. 주파수 응답 형태가 이렇게 급해져서 나와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넣어주겠다고 하는 X N에 대한 인풋이에요. 그러면 Y N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컨볼루션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연속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연속 시간으로 바꿔 쓰면 돼요. X T는 Y T는 X T 컨볼루션 H T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사한 시간에서는 X N 컨볼루션 H N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Y N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텐데 컨볼루션을 하기 싫어서 자, 근데 뭐 어떤 게 편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해요. 저는 이 두 번째 걸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안다라고 했을 때 주파수 응답 H of exponential J 오메가 혹은 연속 시간이면 Y T라고 하는 거는 H of J 오메가 곱하기 자, X N 혹은 여기는 X T로 표현이 되겠지. 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본인이 컨볼루션이 쉽다. 위에 거를 풀면 돼요. 나는 차라리 라플라스 트랜스포미더도 쉽다. 프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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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포미더도 쉽다. 우리가 인펄스 응답을 알고 있고 그것을 변형시켜서 주파수 응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더 쉽다. 라고 하면 이거를 이용해서 Y N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Y N이라고 하는 합성 신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 알려줬어요. 첫 번째, 컨볼루션. 두 번째는 주파수 응답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자, 얘는 컨볼루션을 해야 되고 얘는 곱으로 표현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거까지 하면 일단은 배워야 될 내용은 다 배웠어요. 자,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거에 대한 연습 내용이니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게 이거가 잘못됐어요. 지금 여기가 exponential j omega가 아니라 h of j omega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연속 시간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방금 위에서 실컷 얘기한 거는 지금 이산 시간에서 얘기한 거고 연속 시간에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연속 시간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지금 이게 이제 새로운 프레시리즈의 코에피션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프레시리즈의 코에피션트가 되는 거고 이게 가장 간단한 입력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뭐 x, t에 대한 값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문제에 응용하는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가 있어요. 예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자, 임펄스 응답이 주어져 있어요. 임펄스 응답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레트 트랜스폰 자, 연속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프레트 트랜스폰하게 돼요. 앞에서 봤었던 이 프레트 트랜스폰에 대한 공식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h of t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 omega t에 대한 적분을 하면 이게 프레트 트랜스폰이 돼요. 자, 그러면 이 프레트 트랜스폰에 쉽게 넣게 되면 자, h of j omega가 구해져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ut가 있기 때문에 0 이전의 값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래서 방금 봤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의 구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0의 구간으로 바뀌면서 ut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exponential minus tau 뭐 라는 것 exponential minus j omega tau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에서 나온 값이고 얘는 h of t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적분하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yt라고 하는 것이 주기가 6이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에 대한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에 대한 서메이션이 되는 거고 자, bk에 지금 jk 2π t로 바뀌게 되죠. 바뀐다고 봅시다. 지금 이거는 예제 3.2를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b0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금 bk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자, 여기 있는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자, ak 곱하기 h of j 오메가가 새로운 브래실지 코에피션트가 돼요. 그래서 ak 곱하기 여기 더하기 하면 1 플러스 j 오메가분에 1 곱하기 ak가 되겠지. 자, a0부터 지금 a-3, a-1 이 값들은 우리가 예제 3.2에서 구하는 것을 쓸 거예요. 그 값에다가 이 값들만 곱해져서 계산하게 되면 자, b0부터 이 값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yt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 bk 곱하기 뭐 xt의 형태로 되게 되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시그마가 붙는 거고 자, 근데 자, 이게 우리가 bk를 계산할 때 ak 곱하기 h of j 오메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x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 잠깐만 이렇게 쓰지 마세요. 네. exponential j 오메가 j k 오메가 0 t 이렇게 써야 되지. 자, 이어가 쓸 수 있는데 bk라는 것을 지금 이어가 쓰게 되면 자, 결국은 ak의 exponential j 오메가 0 kt라고 하는 것이 xt에 해당하는 거고 자, yt를 우리가 구하려면 h of j 오메가에 xt를 곱해주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예제 3.2랑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두 번째 풀이 방법에 해당하는 거고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우리가 convolution을 이용해서 yt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산 시간에서 이제 보도록 하는 건데 자, 이산 시간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k가 n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산 시간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n분의 2파이 k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오메가 제로 k 혹은 이게 그냥 오메가 값에 해당돼요. 그쵸?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8k의 h of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k 혹은 j 오메가 곱하기 exponential j k 오메가 제로 n 을 하게 되면 이게 풀이의 급수의 표현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yn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예요. 자, yn이라고 하는 것이 h of exponential j 오메가 곱하기 xn이다 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이렇게 풀어 쓴 거죠. 그쵸? xn 대신에 지금 ak 이거 이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풀이의 급수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hn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정리를 했어요. 이건 이제 주어진 거예요. 인펄스 응답. 자, 그러면 h of exponential j 오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식을 이용해서 풀이의 변환식을 이용해서 주파수 응답을 구해줄 수 있죠. 자, 주파수 응답을 구해주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자, xn이라고 하는 것이 입력 값이에요. 입력 값이 이렇게 되었을 때 자, cosn 분의 2π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자, 2분의 1에 음 exponential의 j 곱하기 오메가0m 더하기 2분의 1에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 오메가0m 이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지금 2분의 그러니까 xn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 곱하기 뭐 이거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거니까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구한 h of j 오메가0m 라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 그게 yn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이용하는 거죠. 이거 이용하겠다는 얘기에요. x, 아니, h of exponential j 오메가0m 구했고 그리고 xn 주어졌고 그러면 그 두 개 곱하면 y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yn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그거를 뭐 좀 변형을 시키면 자, 이와 같이 변형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뭐 디테일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개념적으로 yn이라고 하는 것 혹은 y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때 xt와 impulse 응답의 컨벌루션으로 구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자,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해서 혹은 약속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같아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자, 지금 관련된 예제를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지금 요거는 이제 뭐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인데 자, 지금 어 요거를 좀 봅시다. 자, 이거 이거 말고 예제 자, 요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yn이라고 하는 것이 자, a 곱하기 yn-1 더하기 xn으로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yn을 yn- 이거는 xn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h of exponential j 오메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그럼 h of exponential j 오메가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임펄스 응답을 구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 xn 대신에 delta n을 넣어서 구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자, 그런 방법 말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yn이라고 하는 것이 h of exponential j 오메가 곱하기 xn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자, yn 대신에 h of exponential j 오메가 곱하기 xn을 대입해요. 자,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얘가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xn 대신에 정말 간단한 신호를 넣은 거지. 실제 값을 구하기 위해서 exponential j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게 xn 대신에 들어간 입력 값이에요. 자, exponential 함수를 표현했을 때 가장 간단한 입력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 곱하기 y n-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여기 대신에 y의 m-1을 계산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파수 응답이 달라질까? m-1로 갔을 때? magnitude는 같겠죠? 대신에 뭐가 달라요? 주파수 응답이 달라질까?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여기 결론이 나와있죠. h of exponential j 오메가로 동일해요. 자, 시불변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바뀌어도 주파수 응답은 동일해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시불변 시스템이니까. 이해돼요? 이제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것만 봅시다. 자, 그래서 a 곱하기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a 곱하기 h of exponential j 오메가 그리고 m-1에서의 출력이기 때문에 지금 x, m-1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exponential j 오메가의 m-1이 곱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넣어주고 있는 입력 exponential j 오메가와 오메가 n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h of exponential j 오메가로 정리를 해주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h of exponential j 오메가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해요. 질문 있나요? 자, 좀 많은 내용을 다루긴 했는데 결국은 연속 시간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반복돼서 나왔던 거고 연속 시간과 이산 시간 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만 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산 시간에서는 풀이의 급수를 구했을 때 그것이 서로라는 n개만큼의 의미를 갖는 거고 그 서로라는 n개만큼이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는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리고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때 우리가 n개의 구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주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파스바리 정리를 이용할 때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는 인테그랄이 나왔었고 이산 시간에서는 시그마가 나왔었어요. 그거가 차이가 나는 거였고 뭐 그러고 나서는 대부분의 것들이 동일했고 이제 미분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차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예였어요. 그렇죠? 이것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아까 이제 j 오메가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y 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h of n과 x n에 대한 컨볼루션으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안다라고 했을 때 h of exponential j 오메가 곱하기 이거 쓰지 마십시다. 헷갈리니까 x n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그리고 이 h of exponential j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있는 이러한 변환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연속 시간에서는 이와 같은 아니 이게 아니지 여기 이와 같은 변환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것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자 주파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시스템을 정의하는 함수로써 우리가 사용한다. 자 오늘 뭐 되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날은 퀴즈를 볼 거고 다음 주는 이제 필터링과 관련된 거랑 혹시 이제 과제 중에서 질문할 게 있으면 그날은 이제 과제 풀이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제 질문이 있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필터 다음 주에 필터링 지나고 나면 4장에서 다룰 풀의 트랜스폼을 나가야 될 텐데 자 시험 범위는 오늘 배운 내용까지에요. 알겠죠? 자 질문 있나요?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현택씨 질문 있어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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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여기가 Xn이 X뿐인 것이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Xn으로 본 거죠. Xn으로 본 거고, 지금 Xn 대신에 N-K를 넣었으니까, 그리고 Y가 빠져나왔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바뀌어야 되네. K-N으로 바뀌어야 되네. 그러면 뒤에 결과가 달라지나? 뒤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네요. 네, 맞아요. 이거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 N 대신에 N-K가 들어가야 돼서 K-N이 되어야 맞아요. 네, 이거 잘 지적해졌어요.